여기 유니버시티에 왔어요 여기 유니버시티에 왔어요? 오케이 아 무거워 안녕하세요 유피 디투디바 오케이 안녕하세요 필리핀입니다 제가 지금 와있는 곳은 유피라고 필리핀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교로 와있는데 그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한 식당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맛에도 되게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밥 온도 보라고 페이스북에 딱 검색하셔가지고 약간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여기가 지금 유피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좀 다른데?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긴 그냥 도로 아니야 도로? 약간 입구를 본 적이 없어 입구를 원래 입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지나간 건가? 네 약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없는 느낌이랄까? 약간 거기다 좀 자연신화적이야 상당히 근데 저희 학교도 되게 커가지고 처음에 한 1학년 학생들이면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?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? 맥 같은 걸 좀 설치해야 돼 저 친구들 유피 사람들 많나? 네 비 너무 화려운데? 아이고 우산 좀 드릴 수 없나? ㅎ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학생들도 있었 gut? 아니 학생들은? 아니요 아 진짜? 왜 여기가 있으면? 기운이? 이미는 덥지 아니다 예 내가 내 전보다 큰 학교는 여기서 뭐 해? 그래서 여기 공부할 여기를? 만약에 공부할 수 있다면? 만약에 공부할 수 있다면? 너 여기 공부할 수 있어야 할까? 여기가kingimna 뭐야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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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피직스! 메스앤 피직스! 나는 피직스 좋아하지 않아! 사양! 왜 비가 안 그치는데? 벌레인이? 감사합니다!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여길 뛴다고? 근데 이 비 속에? 오케이! 안녕! 오 미끄러워! 헬로! 아 근데 너무 심하다! 이게 비가 심각하게 많이 와! 심각하게! 이 정도면 그냥 걸어갈 만하지! 어차피 이제 시원하게! 그냥 비 좀 맞겠습니다! 오우 시원해! 저기는 뭔가... 어디로 가야 되지? 저 친구 약간 좀 학생들일 것 같다! 학생들! 콜리즈 소셜 사이언스! 엠피니소피! 제가 또 이제 철학이랑... 철학은 뭐 잘은 모르지만 철학이 뭐 저만의 철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! 아이고! 헬로포! 여기 그 학생는? 아! 학생들이 들어있어! 아! 오케이! ingt 오래 전에 주어진걸 이해하실 수 있나요? 이 학생은 안 믿어야 되는거지! 아! 아네... 그러면 lugar은 없나요! 아! 아네! 이 세계대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인가요? 네. 아, 예. 예. 네. 우리 모두 사회학의 학교인이잖아요. 아, 네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신기하네. 한국에서 어떤 학교인인가요?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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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의 학교인인가요? 예. 한국 학교인이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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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걸어가면 큰... 감사합니다, 사랑해! 친절하고 그거 보니까 유피 학생들은 확실히 느낌 달라 눈빛이 좀 똘망똘망하달까? 근데 왠지 내가 여기 오래 서서 그런지 영어로 대화를 할 때 트라이페이트보다 필리핀 친구들이 좀 더 편해 왠지 좀 더 잘 들리고 그런 느낌? 맵네 야 유도 꽤 매운데? 너 어디? 트라이페 땡큐 잘라가 아우 좋다 진짜 제이크 아니야? 할로 할로 캐니아 바이치클? 네 아 바이퍼 땡큐 캐니아 캐니아 땡큐 콜리 ре핀 고야 바깥퍼 고요 바깥퍼 고요 바깥퍼 고요 바깥퍼 고요 바깥퍼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내줄까요? 좀 좀... 여기 롤디를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롤디를 알고 계세요? 롤디를 알고 계세요? 얘들 유피 친구들인가? 네 너의 수업은 무엇인가요? 제 과목은 지금 인상 기술개발점을 하는 영업점입니다 요원은 소중력개치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격 개발점이 어떤 일이다 공격과 장점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요 제가 연건대자 공격을 할 때 공격으로 통해서 아, 넌? 그 훌륭한 학점ilo지인가요? 아니요, 그리고 이 한국에다 한국에서? 아, 알겠습니다. 한국에서 어떤 학생을 알고 계세요? 아, 사실은 아니요. 사양? 네. 어디 가세요? 현재는 인지니어링 리버리에서 가는거에요. 아, 정말? 내일은 곧 수업이 있어야 해요. 어떤 학생들 이름이 있나요? 어, 학생들. 어, 학생들? 네, 학생들. 5년간. 5년간? 네. 한국에서? 네, 한국에서. 그리고 책을 읽어버렸어요. 오, 아, 알겠습니다. 오, 알겠습니다. 네. 오, 아니, 그 말, 좀 달려받아야죠. 네. 학생들. 몇 년이요? 아, 우리 첫 분생생들. 우리 첫 분생생들. 우리 첫 분생이. 첫 분생생. 아, 네. 오, 젠지 아니면 19년생들이네? 네. 오, 엄청 어린 친구들이네. 네, 워. 우리는 우리 첫 분생을 받았던 음료수는 없었고요. 이제는 경우를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5년간이 지나갔어요. 학생 때, 글고가 제일 최고였어요? 아니요, 1년간, 근데 아마 1년간. 여기 제가 물결이 안 됐어요. 그래서,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을 알아요. 당분에 1는 1인가봐요 일단 1인가봐요 1인가봐요 여기 1인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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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아, 어떤 4인가봐요 이렇게 7인가봐요 1인가봐요 1인가봐요 이렇게 보면 0인가봐요 그리고 이것은 0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0입니다. 아, 그래서 0 플러스 1. 이것은 1입니다. 네. 스태트 모드가 계속되면,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그냥 계속되면, 아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1입니다. 이것은 1입니다. 네. 이것은 0입니다. 네. 이것은 5분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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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?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빨리 나가면, 충전하러. 아니 근데, 5분거리라 하니 진짜 한참여간 했네. 아니 지금은 큰일난게, 동전이 먹혀가지고, 안 들어가, 들어가. Axe is going to Infinity and Axe is also going to Infinity Then you will see Halloween, for Carstmo And then we will...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 충전하러 아니 근데... 한 5분 거리 하더니 진짜 한참 해야겠네 근데 지금은 큰일난 게 이 동전이 먹혀가지고 안 들어가 들어가 아하 헬로 헬로포 코인이 여기가 붙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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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기술이 오 땡큐 제가 뭐 한 두 문제 풀고 말려고 했는데 여섯 문제? 여섯 문제 퍼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내일 시험이라고 하니까 잘 봤으면 좋겠네 그 친구 이름도 못 물어봤는데 생각하니까 물어봤었나? 어쨌든 그 친구 오 땡큐 땡큐 아까 도와준 친구들이여가지고 없이 먹고 있길래 아유 아프라틱 요 스터던 아프라틱 아 왓스쿨스 왓스쿨스 아 그치 왓스쿨스 왓스쿨스 탑시룸 탑시룸 오케이 땡큐 엄청 커 사람들이 근데 다른 나라 온거 같아 갑자기 멋있는데 어디야 여기야 유명한 선수 그런거 아니야? 근데 제일 좀 무서워 나도 모르게 말이 잘 안나오더라고 말거렸데 저분은 함부로 약간 강백코? 막 닮은 느낌이 있던데 헬로 삽실록? 일란과 원 이스라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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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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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스 이스라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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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삽실록이 왔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얘들이 너무 잘 써보고 있어가지고 왜 이제 한입만 먹고 다 주겠습니다 아 한입만 아니고 두입만 두입 오오 맛있는데? 와 와 와 맛있다 유투에서 이거 먹고 싶더라 를 를 쁘디랑 이스라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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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가려고 했는데 땅맞게 짓불이 타고 와버렸네 이게 잡으면 소리가 막 나네 갑자기 신기하구만 뭐여튼 필리핀 최고 대학이라고 하면 유피에 잘 갔다 왔는데 교통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같은 게 바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올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휴대폰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수학 문제도 좀 풀어봤고 1학년 친구라 한 3, 4학년 친구들의 문제도 좀 보고 싶고 입학 체험도 좀 풀어보고 싶어요 너무 욕심인가? 뭐여튼 참 재밌었던 것 같고 제 김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학적으로 잘 정량을 맞춰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 당신의 이름은? 수는하 한국인 예기도 이런 게 있구나 크리스천 좀 기다려주신 우리 학교에서 저러는 사람 많은데 여기도 많구나 신기하네 갑자기 말 걸어가지고 이제 신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겠지 근데 거기서 막 걸려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